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요 지금 이 사태를 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결을 하겠다고 나오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일단 정부는 그 법정관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일단 받아들여지고 나와서 5일 정도 지나서야 TF팀을 만들었어요 데스크퍼스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한진혜원이 당연히 주주였으니까 너희가 제일 큰 책임을 져야 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채권단 자체도 이미 손을 들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자금 대책 마련은 지금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한진혜원이 지금 하역에 묶여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역을 푸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1700억 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배들이 하역을 하고 다시 공해상으로 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선원들이 일단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묶여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배 안에서 계속 그러고 계셔야 된다는 건데 그거 좀 다소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물론 나랑 상관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왜 정부가 나서서 회사를 살리는지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저도 그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정부 차원에서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내수며 수출이며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고 여기에 관련된 하체 업체며 뭐며 뭐며 막 있어서 결국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이 회사가 망함으로 인해서 법인세라든지 거둬들여주는 세금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황금알을 낳고 있던 그 거위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세금을 거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어 갖고 이게 뭐 정부 자금을 대느냐 마느냐 한진 계열 회사 직업만 해도 2300명이고요 그리고 수리 회사 부품 관련 회사까지 전부 다 합치면 11,0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만 계신 게 아니죠 가족들까지 계산하면 가족들 계시고 주변에 식당들 이분들 보고 장사하시는 식당분들 자영업자분들 전부 다 문 닫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경제가 망한다고 하죠 한진 문 닫으면 부산 경제 시청할 겁니다 글카오 만원사님 투입해서 살려내면 거기에 다시 정치적금 주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기 니까짓계 가미님 딱 정답을 말씀해주셨어요 회사가 잘되면 성과급 분식회계 파티하고 회사가 망하면 국민 세금 부담? 자 팻맨님이 한진의 운에 알쩌져서는 이미 주 한진이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한진에서 지원해준다는 미명하에 자 꿈지랑님 저도 망하게 하는데 한 손 들고 싶어요 망하면 결국 고단한 건 관련 생업자들이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선진국으로 둬야 하라고 우리가 앞으로 다 같이 잘 살려면요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라든지 딱 삼성을 얘기하는 것만 SK, CJ 재벌 총수들 최근 들어서나 시력 나오고 몇 년씩 살게 하지 과거에는 다 집행유예 사면 했었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 집행유예로 나왔었고 그리고 IOC 위원한다고 사면시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웃기는 일이에요 범죄자인데 IOC 위원 당선시켜서 국의를 선양시키고 뭔가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범죄자를 이용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후진적인 발상이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분들 처벌받는 건 판결에 감경사회가 뭐라고 되어있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점 이게 문구로 들어가 있어요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면 횡령해도 되고 배임해도 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인 것이고요